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오늘은 세금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 오늘 상담했던 유형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계속 쟁점이 민간임대사업자들 세제혜택 그 부분에 관한 상담들이 많습니다 건설임대주택, 건설임대사업자 우리가 건설임대사업자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유택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건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들이 워낙 많이 알고 있으니까 건설임대사업 경우에도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주느냐 이 부분에서 그때 6월 7일 대책에서 이쪽도 전혀 안 주겠다 합산 배제 해버리겠다 합산 배제를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보도자료가 있다가 나중에서 항의를 받고 건설임대사업자는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당초 지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건설업자는 이렇게 여기 있는데 지하철역이 있는데 이렇게 3층짜리 노후된 상속건물이 있어요 상속건물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멸시를 해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10층을 올려가지고 2층은 상가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오피스로 해가지고 임대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이제 종부세 합산 배상에 들어가느냐라는 거를 이분은 여러 전문가를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이제 로펌 같은 데도 가가지고 가보니까 조세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이야기 듣고 다 왔는데 왔는데 그래도 치밀한 건설업하고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치밀하잖아요 치밀하는데 저한테 다시 와가지고 이제 한번 이렇게 더 정리하는 거죠 그런데 저한테 뭐 그런 말씀을 안 하고 오셔가지고 저도 그러면은 제가 뭐 이게 만물 박사가 아니고 이게 커피 자판기가 아니기 때문에 동전만 넣으면 내가 막 지식이 따다다닥 나오는 게 아니죠 예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책들을 많이 적어 가지고 이런 책들을 이렇게 다 적는 동안에 내 컴퓨터에 이 원고들이 다 있습니다 원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시 2008년 2009년 2010년만 해도요 무슨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가 삥삥삥삥 도니까 제가 입력만 하면 따다닥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직접을 주고 그랬는데 아니 해년마다 바꾸고 바꾸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쫓아가가지고 개정하는 것도 지치고요 이 책을 뭐 한다고 해가지고 팔리는 책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200명 정도 이내에서밖에 저 책 못 봅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책 출간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남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숟가락 얹어 버리면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원천을 적는 사람들은 괴로운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뭣도 모르고 사명감 가지고 이 법리를 널리 퍼트려야 된다 법리의 강물이 도도하게 이 나라에서 세정현실에 도도하게 흐르기를 바란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게 참 순진한 생각이었다 라고 나중에는 좀 쓰라리죠 쓰라리지만 저 책도 내고 나오면 그렇게 공짜로 달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특히 아니 다 밥 먹고 살고 뭐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다 이렇게 또 고위직 있는 사람들 치고 또 저거를 공짜로 달라고 그래요 예전에 이제 막 나와 가지고 이제 제가 같이 인연이 있는 지방청장님하고 기재부 세제실 사람들하고 이렇게 고위 간부들하고 왔는데 나중에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기재부 이제 서기관한테 그래서 저 윗분이 내 책을 그때 국세기본법 사례연구가요 이게 냈거든요 그때 2008년에 냈는데 이 책을 자기들이 이제 그거를 나한테 공짜로 얻어라 기부를 받아라 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십 권을 받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국가 예산도 있고 그러면 책을 사주면 되죠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열심히 저작을 저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돈 주고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십 권은 아니고요 뭐 그렇게 몇 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고 법원 도서관 이런 데도 제 책이 저렇게 나와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다 공짜로 주면 내가 이거 넣어줄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입시 써버리고 그런 분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수분들도 당연히 공짜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고 그러니까 공짜 좋아하는 게 아이가 몸에가 배버렸어요 몸에가 특히 직급이 높을수록 또 몸에가 배고 그러니까 이게 공짜 좋아하는 것이 왜 문제냐면 그거를 당연한 권리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권리로 생각하니까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직급이 공짜를 좋아하고 그걸 당연한 권리다 그러니까 내가 얻어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를 사주면서도 밥 맞는다 이거예요 뭐를 사주면서도 사업자들은 뭐를 사주면서도 우리나라가 아직도 관존 민비입니다 그러니까 관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관이 당연히 얻어먹는 것을 권리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고위직에 의해서 정책을 펴고 정치를 하면서 뭐를 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본다 국민이 피해를 보고 납세자가 피해를 보게끔 돼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국민들이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누가 피해를 본다 국가가 거들라는 거죠 그냥 주면 퍼주면 조금 주면 좋아라니까 조금 주면 좋아라고 아 잘하네 잘하네 하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짜 속에 가시 있다 우리가 항상 그게 있잖아요 꽁짜 속에 가시 있다 이게 일본 속담으로요 항상 꽁짜 속에 가시 있다 꽁짜가 절대 꽁짜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꽃뱀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꽃뱀 꽃뱀이라는 것도 처음에 꽃을 주는 거죠 뱀꽃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꽃을 주고 나서 나중에 자기 본능을 드러내는 거예요 독한 뱀의 독성 그 뱀의 그거를 독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협박하는 거죠 이제 나중에는 그러니까 꽃뱀이라든지 사기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인색한 사람들이 없어 처음에 이미지가 사람이 화통하고 뭔가 참 멋있어 보이고 또 근사하게 있고 뭐든지 매너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들이 없어요 인색하게 보이지가 않는다 인색하게 보이면 벌써 꽃뱀이 되지도 않고 사기꾼이 되지도 않아요 군들은요 막 엄청 사람이 멋있어 보여요 막 이렇게 뭘 주고 막 베풀고 자기가 밥 싸고 막 하면서 기분 쓰고 말이죠 그런 거에 사람들이 혹 하는 거죠 처음에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호주머니에 주머니에 돈이 나가게끔 돼 있다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투자하고 필요 경비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꽃뱀이라든지 사기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적주를 하면 이 사람들도 다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시켜 가지고 사업소득으로 점다고 가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을 한 번씩 합니다 그래야 이제 좀 이런 사람들이 적어질 거 아닙니까 맨날 이게 사기꾼한테 당하는 사람들이 진짜 나라가 경기가 어려지러워지만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조금 있다가도 이제 말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이제 비과세를 받는데 이게 이제 임대를 하고 이거는 이제 거주를 주택을 하고 있잖아요 일하고 있고 임대하고 임대주택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자동 말소된 분들 많을 거 아닙니까 자동 말소 됐는데 그러면 나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느냐 과연 그거는 자동 말소가 돼 가지고 임대중 임대중이 아니면 이거는 못 받아요 거주주택 비과세 왜 법에가 그렇게 됐어요 규정에 가 양도일 현재 임대 이거를 양도일 현재 양도일 현재 임대중이어야 된다 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사람들은 이제 알기는 아는데 확실히 모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오죠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조문을 일일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다 조문을 안 본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근거를 댈 때는 항시 조문 소득세령 뭐 155조 20항에 20항에 딱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1호 2호 2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을 찌라시 남한테 들은 말로 기동량 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한다 그럼 가산세 폭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문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와가지고 종부세 계산해 주고 양도세 계산해 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계산 못하는 사람이 무슨 전문가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계산하고 계산은요 계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죠 그 사람이 암산하면서 합니까 주판특이면서 합니까 전자계산기로 합니까 다 계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기장도 다 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전산사무직 직원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없어요 왜? 그것까지 제가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것까지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장료 받아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법리를 가지고 법리 검토를 해 주고 법리 해석을 해 주고 조세 불복을 해 주고 조세 형사 변호를 해 주고 조세 민사 이런 부분에서 변호를 해 줘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제 영역은 기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제가 세무사 어떤 내가 국세청에서 같이 근무했던 세무사님한테 아니 어떤 분은 이렇게 양도세를 일일이 계산을 해 주고 내 주택이 여러 주택인데 종부세를 다 계산을 해 줘 가지고 내가 그럼 어떤 거를 먼저 팔아야 되냐 뭐를 해야 되냐 그게 하나하나씩 계산하고 뭐 하는데 200만 원씩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계산이 필요하면 왜 30만 원짜리 이렇게 간단하게 상담하는 얘기 와가지고 저한테 그거를 다 요구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주고 해달라고 하면 그분들이 해 줄 건데 그 돈을 거기서 쓰시가지고 거기서 계산해가지고 선후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그분들한테 물어보시고 하셔야죠 30만 원 가지고 그게 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정도 용역의 서비스를 해 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너무 과분한 용역을 요구하시면 그건 고급 컨설팅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는 그만한 대가를 주시고 나 돈 주고 해달라 이러죠 내가 이게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내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 의견서 써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열심히 써드리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30만 원 가지고 그거를 뭐를 의견서 적듯이 이 경우나 A 경우나 어떤 경우 B 경우나 어떤 경우 이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못한다 하면 버벅거리고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오셨으니까 조금이라도 뭐 해볼까요 그러면서 아휴 요즘 인터넷 계산기 그것까지 하면은 아 이게 맞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것 가지고 막 뭐라 하세요 그러면서 기분 나쁘다고 가셔버리고 그러면은 그만한 용역을 제공하는 대로 가시고 대가를 치뤄야 된다 그러니까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특성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막 일부터 100가지를 내가 전부 다 알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명줄이 길지를 못해요 그렇게 스트레스 앞에서 어떻게 장사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가 좋겠냐 뭐 그렇게 해서 행복하냐 이거예요 회피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만한 대가를 주면서 용역을 제공을 받으시라 이거예요 알고 정 알고 싶으시면 그러니까 그만한 전문가들이 계산 잘한다는 전문가가 있다 하잖아요 계산 못하면 전문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한테 가시면 충분히 된다 근데 제가 국세청에서 있으면서 법무가에서 우리 직원들 이렇게 법무가로 이렇게 실력 있는 직원들 이렇게 스카우트 하려고 그렇게 밤새도록 술도 같이 먹어보면서 이분 같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간부 입장에서는 직원들 좋은 직원들 데려오려고 그런 욕심이 있죠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법립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만나기 쉽지가 않아요 세무 공무원이라서 2만명의 세법 다 아냐? 몰라요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다 이겁니다 상대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법립의 훈련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국세청 자체도 열심히 법립 마인드를 주입시키고 그 속무 교육을 하고 그 단서를 전부 다 제가 법무가에 있으면서 그걸 놨거든요 그 뒤로 이제 실력들이 많이 법립 마인드화 되어 있고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예전에는 다수길로 했다니까요 옆에 사람이 그럽디다 이런들 하니까요 세상이 많이 변해진 거에요 1세대 1주 때 이제 비가세가 비거주자는 안되잖아요 그러면 비거주자가 왜 안됩니까 라고 말을 하면 왜 안됩니까 여러분들도 옆에 이제 무슨 전문가라고 있으면 왜 안됩니까 비거주자가 왜 안됩니까 라고 한번 여쭤보세요 그분이 이제 전문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 보시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은 100% 제가 말을 하지만 그분은 조문을 보는 전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런데 국세행정은 전부 다 법조문으로 이어지고 법리해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비조정이고 이게 종전주택이고 신규주택이면 이제 비조정이고 조정주의이고 조정제의고 비조정지의고 조정지의고 조정제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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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그러냐 2018년 9월 13일 전에 취득을 했느냐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했느냐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종전주택을 3년 안에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2년 안에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1년 안에 팔고 1년 안에 팔고 1년 내 입주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귀산점이 언제냐 귀산점이 언제냐 이런 것도 조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조문을 안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 이런데도 많이 봤는데 유튜브라 인터넷 기사를 저도 이렇게 가끔씩 보는데 한번 보면은 유튜브는 제가 남은 거는 안 보는데 인터넷 기사들을 이렇게 한번씩 검색하다가 이렇게 나오면 보는데 조문을 이렇게 이렇게 제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 기사 중에서 이제 조문을 제시하면서 빨간색으로 쫙쫙 칠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상당히 훈련된 분이죠 그런 분들이 그래도 전문가들은 세법 전문가라는 게 당연히 세법을 근거 규정을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저도 이렇게 법무과정 시절에 공직 생활할 때 도대체 과세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말을 할 때 그게 정확하게 가령 이제 민특령 34조 1항 3호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민특령 34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 아니 얘기해 가령 이제 소득세령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 같은 경우는 1항부터 20매당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중에 매당이냐 거주주택 비과세는 20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당에 몇 토 몇 목이냐 이런 거를 정확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된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 해왔기 때문에 안 해와도 됐어요 왜 과세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과세하는 거는 감사가 안 걸려요 과세를 왜 안 했어 그것이 감사에 걸릴 뿐이지 그러니까 일단 과세할 테니까 나는 법대로 과세했어 155조 20항이야 그러면 과세 근거를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155조야 정확히 말해주세요 그러면 20항까지는 그러면 거기서 몇 톤 몇 목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당신이 찾아봐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억울하면 불복해 이런 식으로 그런데 불복이라는 게 1억 미만짜리 몇 천만 원 가지고 불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애매합니다 그 금액들이 비용이 들잖아요 비용이 그리고 3년에서 5년 걸리잖아요 대법원까지 간다니까 1심에서 이겨도 끝끝내 가요 국세청은 거의 대법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세는요 고권이예요 고권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지만 공무원들이 규제만이 되는 본능으로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아쉽게 하는 거는 그래서 아쉽게 해야 나한테 고개 숙이고 아쉬운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고개 숙여요 그러니까 규제가 본능이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게 구제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굳이 마인드 교육을 처음부터 시켜야 된다 이거 세무 공무원 할 때부터 시켜야 되고 공무원 단계 단계 직급마다 올라갈 때마다 계속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10년마다 뭐를 이런 식으로 제교육에서 떨어져 버리면 뭐 이렇게 탈락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제도가 앞으로 시대에는 필요하다 이겁니다 공직이 기강이 살려면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지방에 갔을 때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있어 가지고 골프장 하는 의뢰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사장하고 같이 쳤는데 자기 친구가 와 가지고 이렇게 같이 치더라고요 저는 며칠 동안 같이 일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한 3일간을 같이 쳤는데 그분이 나는 나중에서야 공무원인 줄 알았어요 아니 평일날 그렇게 공무원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전화해서 나 어디 갔다고 그러고 자기 부하직원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 보면서 중앙하고 지방이 이렇게 틀린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죠